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주로 이제 배당주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뭐 추석도 지났고 아직 9월 초중순이긴 하지만 이제 점점 날씨가 추워질 때 늘 이야기 나오는 게 바람 불면, 찬 바람 불면 배당주 이야기죠. 네, 제가 하려던 멘트 아나운서님께서 먼저 해주셔서 제 분량 조금 뺏겼습니다.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자면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 변동성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중장기적으로 점진적인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은 조금 필요해 보이는 시장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수급에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 좀 큰 안목으로 보자면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 경기 방어주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배당주를 조금 가져오고 싶었고 배당 수익률이 높으면서 실적도 계속 우상향 되는 종목들이 이제 찐배당주라 하죠. 최근 들어서 뭐 시장에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체크하면 좀 금상첨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최근에 뭐 증권사 3곳 이상이 최근 한 달 동안 5% 이상의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곳 1위부터 쭉 나열을 해줬었는데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은행주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은행주들이 이제 배당의 어떤 대장주로 불리고 있지만 주가 자체는 아직은 경기 방어주로서 충분히 조금 수혜를 보지는 못하는 부분 금리 인상 수혜주로서도 아직은 조금 하방이 조금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어떤 규제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제 민생 안정을 위해서 정책들이 계속 연기가 되고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은행에는 지속적인 부담이 되지 않았나라고 싶고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의 하방학력으로도 주가를 조금 할인하는 데 조금 영향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주당 순이익이 컨센서스 변화율 그리고 두 번째 2022년도의 영업이익 증가율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자기 자본이익률이라고 하죠. 부채 없이 자기 자본에서 이익률이 10% 이상이 나오는 기업들을 조금 옥석을 가려서 찾아보시면 좋겠고 그런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 배당 수익률도 높으면서 주가 변동성이 낮은 종목들, 통신 쪽으로는 KT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카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등을 줄 수가 있겠고요. 실적까지 합친다면 현대기아차들 그리고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등을 조금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고배당 50지수를 보시면 21년도 3분기 대비했을 때 12.8%의 누적 추가 수익률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코스피 지수에 대비해서 굉장히 아웃퍼폼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변동성 장세를 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워 보인다고 했을 때는 조금은 안정적인 배당주로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배당주들의 선택의 기준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럼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 찐배당주들 어떤 종목들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실적을 조금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대차가 배당의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완성차라든지 전장사업들 계속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오늘은 기아차의 컨센서스가 하회가 되면서 완성차 대표 업종들이 조금은 눌리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매수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8월에 판매 실적 현대차 확인을 해보셨을 때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현재처럼 우호적인 환율 시장까지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수혜도 지속적으로 입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JB금융지주가 최근 들어서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금 상품이 저번 달에 한번 나왔었는데 이율이 한 5%대라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배당 수익률이 한 5%에서 8% 사이면 차라리 조금 안정적으로 은행의 적금이자를 받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투자자분들도 있거든요. 하지만 적금의 계산 공식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만기가 1년이라고 했을 때 거치 기간이 줄어들면서 둘째 달, 셋째 달에 불입했던 적금액에 대한 이자도 그만큼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거치 기간이 12달을 합쳐줘야 5%의 이자이지 점점 만기에 다가갔을 때의 적금 불입액은 약속했던 5%의 이자는 아니고 그것보다 조금 비율에 따라서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절반 정도, 2.5%의 이자를 기대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은행 배당주, 그중에서도 JB금융지주들 꾸준하게 예적 금액이 늘어나고 있고 매출액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장고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신주로 보시면 KT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표적인 경기방호주이기도 하고 올해의 기대 배당 수익률이 5.5%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한 3개 종목들 정도, 완성차 업체에서 하나, 은행주 쪽에서 하나 그리고 마지막 통신주 쪽으로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탑픽으로 꼽는 기동연 대표님의 찐배당주 넘버원은 뭘까요? KT거든요. KT요. 최근 정말 지수와 반대되는 정배열로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121선에서 조금 지지를 보여주면서 바닥을 좀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시도해주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좀 기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의 플립이라든지 폴드 시리즈들 플래그십 핸드폰들이죠. 그리고 나머지 애플의 아이폰들까지 계속 8월, 9월에 계속 출시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전 예약이라든지 판매량 꾸준하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 다음으로 당연히 통신주들이 가입자 수가 늘어나면서 매출이라든지 영업이 계속 좋아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 핸드폰 교체 시기가 휴대폰 교체 시기가 조금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5G 요금제도 최근 들어서 조금 다양화된 부분들이 고객을 조금 다양하게 끌어들이기에는 좋은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마케팅 비용들도 조금씩 줄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조금 나아질 부분이라고 기대를 해주고 있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6G에 대한 경쟁이 조금 본격화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정책적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된 부분들 현재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가 시작이 됐고요. 대규모 예산 투입을 정부적으로 정책 제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통신업종 전통적인 배당주로서 계속 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9월에서 10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찬바람 불 때 통신주들 한번 매수해보시면 좋은 흐름 안정적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간 요금제 출시에서 조금 요금제 다양화 앞서 이뤄진 부분들 그리고 공동망을 활용을 해가지고 효율적인 캐파 투자도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신산업 수혜까지 입을 수 있겠다라는 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현대차랑 지분을 좀 나눴잖아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과의 어떤 시너지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부분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볼까요? 지금 흐름은 좋습니다. 네, 종가부터 해서 3만 6,300원 안에서 조금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 3만 9,300원입니다. 전 고점 만들었던 부분까지는 보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3만 4,800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주 중에 타픽으로 꼽아주신 KT입니다. 역시 이럴 때 저력이 나타납니다. KT가 꾸준하게 상승세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 실적도 올해 역시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배당금도 아마 이번에 가장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해볼 수 있는 KT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주시고 투자할 때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동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